제발 이런 제품 사드시지 마세요 소비자분들이 계속 사주니까 업체들이 불량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 먹으면 호구되는 식품 혹은 영양제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사 먹으면 호구되는 제품 첫 번째, 효소 제품 제가 효소 특집에서 효소 제품은 효과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업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효소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균은 아니고요 효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려면 특정 온도와 특정 산성도라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된 효소 제품들 드셔봐야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많이들 드시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브로멜라인도요 몸속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효소입니다 SNS에 넘쳐나는 곡물 발효효소, 곡류 발효효소 이런 애들은요 어떤 온도와 어떤 산성도에서 활성화가 되는지 아예 연구 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에 넘쳐나는 가짜 후기들 보시고 효소가 붓기, 다이어트 해독, 면역에 좋대 하며 드시는 것은 호구되는 거예요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대신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요 효소 먹어보려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제품 두 번째 V라인 제품, 붓기 빼준다는 제품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고 V라인 된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모델이 그거 먹고 얼굴이 V라인 됐을까요? 성형외과 간 거죠? 식품이나 영양제 먹고 어떻게 V라인이 되겠습니까? 자, 붓기 빼준다는 제품들, V라인 된다는 제품들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짠 거 먹고 붓는 걸 막아준다는 것인데요 지금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혹은 살이 쪄서 생긴 붓기를 없애주는 제품은 애초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짠 거 먹고 붓는 것에도 제대로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인데요 붓기 제품들 보면요 바나나, 호박, 비트, 모링가, 옥수수 수염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과일이나 채소 분말 혹은 추출물들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짠 거 먹고 붓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재료들을 원물 그 자체로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충분한 양의 칼륨이 섭취돼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붓기 제품에 사용되는 분말, 추출분말, 즙 이런 거 먹어서는요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한약재 넣고 이게 붓기 빼는데 좋아요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스틱포 하나 먹는데 그 안에 한약재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게다가 한약재는요 맛이 없어서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식품으로 드시지 마시고 한의원 가셔서 한약으로 처방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를 빼준다는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식품이나 영양제는 드시면 호구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었을 때는요 차라리 바나나 하나 드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제품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유산균 영양제 구매하실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으면 되도록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 중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이런 제품은 만드는 것 자체가 양심 불량인 것입니다 요구르트나 요거트 이런 건 제외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영양제로 할 수 없죠 기호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유산균 제품을 왜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상태의 유산균을 얼마나 넣었는지 유산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만 넣었을 수도 있고요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해 유산균이 다 죽은 원료가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광고해도 기능성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100억, 1000억 넣었다고 광고하는데 해당 제품을 회수해서 실제 검사해보면 단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 안 받아요 사 먹으면 호구되는 제품 네번째 필류명 프로폴리스 요즘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필류명 프로폴리스 입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런 필류명 프로폴리스 제품들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서 사용된 프로폴리스 함량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와 간편하게 프로폴리스 먹을 수 있네 어린애들도 잘 먹어요 하시면서 필류명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함량 미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는다는 건요 제품 만들 때 프로폴리스보다는 먹는 맛에만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품들 백날 드셔봐야 효과 없어요 찾아보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필류명 프로폴리스도 있는데요 그런 제품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졌지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엄청 낮아서인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졌음에도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구강항준 전용으로 만들 때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이상 넣으세요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이지 일반식품보다 프로폴리스를 조금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튼 필류명 프로폴리스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만약에 필류명 프로폴리스 제품인데 사용된 프로폴리스 함량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충분하다면 그런 제품은 드셔도 되겠습니다 사 먹음을 호구되는 제품 마지막 다섯 번째 복합기능성 차전자피 제품 차전자피와 다른 기능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기능성 차전자피 제품은요 되도록 고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차전자피는 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있는 다른 기능성분이 차전자피와 함께 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이랑 차전자피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 드시면 유산균이 차전자피와 함께 변으로 배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산균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우리 입으로 들어왔다가 변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차전자피가 같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죠? 마찬가지로 가르시니아 성분은 아무 역할을 못한 채 차전자피와 함께 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만남의 수십배 팽창하는 차전자피 우리가 차전자피를 먹으면요 위 안에서 차전자피가 수분양 만나서 겔화가 됩니다 차전자피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서 겔화가 된 차전자피는 녹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때 같이 먹은 다른 기능성분들이 겔 안에 갇혀서 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용화가 되거나 녹아버리는 기능성분들은 차전자피의 겔 속에 갇혔어도 일정 부분 겔을 뚫고 나와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성분들도요 상단 부분은 차전자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제품 고르실 때는 되도록 다른 기능성분들이 섞여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고요 차전자피 드실 때는 되도록 다른 영양제는 같이 드시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사 먹으면 호구되는 영양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내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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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내미였습니다